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농기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천만원 이하 기종으로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건조기와 다목적관리기, 동력살분무기, 비료살포기 위주로 공급하고 일정 사업비로는 농업인 자율선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기종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00만원 미만 농기계는 구입비용의 50%가 지원되며 단 60만원 미만 소액농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중 미래농정과장은 최근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서 필수농작업을 위해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